낙태금지법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한 태아 조직의 페이틀 티슈까지도 연구해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사산 또는 낙태한 태아로부터 축출한 조직이나 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중지 명령을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태아 조직을 연구해온 국립보건원 NIH와 UCSF의 공동연구는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관련해 낙태 반대 측에서는 이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과학계에서는 반대 성명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태아 조직 연구는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며 홍역이나 HIV 그리고 소아마비와 같은 백신 개발을 돕는 데 사용됐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